아..삼촌 안봤는데? 오빠 나 왔어 어 실외 삼촌은? 벌써 갔어? 가긴 갔는데 잘 갔는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? 실외 삼촌한테 무슨 일 있었어? 실외한테 들었는데 미스터 김이 나도 들었어 실외 삼촌 헤어진 거 애들이 자기들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나 봐 미스터 김은 그런 애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어 실외야 선생님 저희 삼촌 아직 퇴근 안 했어요?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까 퇴근 했다는데? 오는 중인가 봐요 알겠어요 선생님 미스터 김 아직 안 왔대? 어떻게 된거지? 간지 두 시간도 넘었는데? 두 시간이나? 그럼 벌써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? 잠깐만 안 받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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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, 송아야. 선생님이 지금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. 사진은 꼭 저사 주세요. 그래. 너희들은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. 삼촌, 어디론자 방황하는 거예요.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얼른 와요. 걱정돼 죽겠습니다. 이거 들으시면 꼭 연락해 주십시오. 삼촌, 사람 불안하게 왜 이래? 전화나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아빠, 보고 싶어. 얼른 와. 아빠. 야, 울게 왜 우냐? 삼촌이 죽었냐? 삼촌, 진짜 빨리 와요. 친구! 안녕! 한글자막 by 한효정